하아... 가짜, 가짜 feedback 구경수 이쁘다 아까 그 옷이 대회가 안 낸다 손만 어땠어요? 내 소리 좀... 방송도 아니고... PD 금방 도착하자마자 개인 낚시에 사이즈 한번 재볼까요? 이게 왜? 지승이 곤란 있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대각하고 와 딱 웃자네 50.2 대각으로 돼서 그래 이렇게 되면 더 커 50.5나 5천 지금 그냥 가만히 촬영 전날인데 이거는 방송 에필로그나 중간에 인서트로 넣을게요 랜딩하는 걸 못 올렸네